2주 쉬는 동안 강릉에서 재정비 다시 해가지고 좋은 경기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잘 준비해 가봤으니까. 우리 것을 잘 나타낸다면 좋은 승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승점을 반드시 선점을 얻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가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. 진정한 승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. 조직적인 훈련 같은 걸 많이 했어요. 저희가 뭐 초반에는 좀 괜찮았는데 오반에 가면 갈수록 골 같은 걸 많이 먹어서 조직적으로만. 개인 잘하는 것보다는 팀이 잘해야 되는 거니까. 그게 팀 잘하면 저도 개인적인 그런 것도 따르니까. 팀의 보탬이 되도록 해야죠. 포항한테 크게 졌는데 저희 보면서 좀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찾아주세요. 원정 경기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준비한 경기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려는 생각입니다. 더 열심히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그만큼 준비 잘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경기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선수들도 준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좋은 경기 할 자신 있으니까. 팬 여러분들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면 좋은 경기 멀칭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장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 주세요. , hunt Dallas 어-어-어-어-어